살 좀 빼, 살 좀! 여기? 나 정말? 이렇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? 좋아! 나 이런 거 좋아! 이거 신나지 않아요? 치즈가? 맛있어, 맛있어. 어, 맛있다. 맛있죠? 응. 치즈 많이 들어간 떡볶이 처음 먹어요. 아니요? 말을 해, 말을 해. 맵구나? 근데 맛도 있어요. 응. 안 매워요? 나 매물 잘 먹어요. 그래요? 응. 처음 먹어야지, 처음 먹어야지. 파이팅! 오, 잘하십니다. 오, 잘하십니다. 근데? 네. 좋아할 거 같아. 어, 포로로! 포로로 가버려. 포로로 있네요? 체크하신 거예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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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역시 사장님이 체크하신 것 같아. 안 하고 있어. 어, 귀여워! 어, 귀여워! 아이, 그만 귀여워. 아니, 진짜, 진짜! 사장님이 이런 데 가고 싶었어요. 아마 2층일 거예요. 2층? 네. 이거 뭐예요? 미생. 아, 미생? 이거 한국 만화인데 한국 봐야 돼요? 이거 재밌어, 재밌어. 그거 야한 거 아니에요? 몰라. 선생님 야한 거 좋아해. 아니, 아니, 아니. 절대 아니고. 그럼 사무라 이야기인가? 그렇지. 사무라의 무사 이야기. 무사 이야기? 제가 만화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 만화 카페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. 생각하지 못했던 젊은이들의 문화의 어떤 한 단면을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았습니다. 아니, 보니까 강남 씨는 이제 일본에서 자랐으니까 네. 만화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. 저는 다 봤죠, 거의. 새로운 만화들은 거의 다 봤고요. 만화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만화가 뭐였어요? 저는 드래곤볼이랑 원피스요. 와, 드래곤볼. 드래곤볼. 원피스. 원피스요. 그리고 옛날에 하룩이 있었던 하룩. 하룩이 있었잖아요. 아. 여기 좀 만화가 있었어요. 아니, 어떻게 전화 어떻게... KBS 2. 넓은 2. 3. 4. 5. 5. 6. 5.